어, 엄마! 어 아들 밥 먹었어? 아 지금 배고파서 밥 먹고 있어요 그래? 잘했어 집에 뭐 더 필요한 건 없고? 뭐 딱히 없어요 요즘 학교에 별일 없지? 당황하지 내가 누군데 그치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! 아 진짜 신간 전화가지고 어 알았어 주말에 올 거지? 어 그래 알겠어요 끊을게 어 그래 아들 어 네 여보세요? 야 이게 좀 더 웃기지 않냐? 뭐 아냐? 오지 않는데 얘 어디? 어? 아 재밌는데? 뭐해? 진짜로? 어어 한 번 움직여봐 움직여봐 아 이거 진짜 지갑 봐봐 아 씨 지갑 뭔데 이거? 지갑 끌어 봐 땅라 이제 얘기야 아 돌아와 빨리 이야 이거 돈 많네 얘 이거 아 그래 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좋지 아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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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 엽 UA 아 우리는 아 아, 존나? 아멘 아멘